신비아파트 시즌4! 더 강력 기술 악의 마스터 최강 합체 귀신이 필요하다고? 머리에 무시무시한 뱀이 달린 메두사랑 집게꼬리 향랑각시가 합체한 메두각시 어때? 모래바람 샌드맨과 괴득의 강씨를 합체한 샌드강씨날? 너희들도 만들어봐! 최강 합체 귀신! 신비아파트 시즌4에 등장하고 완구 AR카드 게임으로 나온다고! 이 모든 걸 선물로 둬준다고? 내가 만드는 최강 합체 귀신! 수고기